안녕하세요 애토미 가족 여러분 우리 많은 리더분들이 1인 방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도 드디어 1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애토미 사업 요즘 엄청 잘 된다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제가 해주는 답이 있습니다 야 내 피부 하나 가지고 애토미 사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피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토미의 보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이번에 방영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장품 업계 최고의 과학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주름을 개선하고 미백 작용을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가진 물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전달해 주는 기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아침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벗는 모습 공개합니다 안경 벗는 것도 멋있게 보셔야죠 멋있는 회장님이니까 제안 후에 맨 먼저 사용하는 거 보너입니다 충분하게 손바닥에 짜서 우리 앱솔루트 앰플 정말 보배 중에서도 정말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나중에 늙으면 귀가 막 찌그러져 있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서 만져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귀 모양도 예쁘게 그렇게 보존이 되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 주시고 세럼 이마에 주름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좀 편다고 생각하시고 아이크림이 있습니다 눈가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눈 쪽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 아이크림이 다 마르기 전에 BB크림을 적당량을 짜서 이 정도 이런 정도를 짜서 문지르고 온 얼굴에 그냥 발라줍니다 이렇게 처음 바르면은 좀 하얗게 뜹니다 이거를 좀 잘 처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몸을 닦고 나면 약간 젖어있는 수건에다가 손을 싹싹 문질러서 닦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BB크림이 묻어나는데 괜찮아요 이거 이제 세탁할 때 그냥 평소에 세탁하는 대로 세탁하면은 깨끗하게 다 빨립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닦은 손으로 다시 문질러줍니다 다시 이렇게 문질러서 딱 한 톤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이게 아이크림하고 BB크림이 잘 믹스가 되면서 백태가 나지 않고 잘 번졌다 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혹시 야외에 좀 나가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위에다가 선크림 우리 이제 앱슬루트 에센스 선 이거를 한 번 더 덧발라줍니다 이 크림도 자연스럽게 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 손에다가 묻혀서 그냥 이렇게 덧발라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침에 피부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에는 이 뉴트리션 크림 영양 크림을 덧발라줍니다 조금 풍성하게 뗀 다음에 손바닥에 문질러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는 겁니다 몸에도 바르고 다리에까지도 이렇게 다 바르고 손바닥에 남아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발라주는 것이 바로 이 로션입니다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이것도 좀 풍성하게 두툼하게 밤새 피부에 수분 저지막을 만들어준다 수분을 듬뿍 공급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애터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뿐만이 아니고 우리 제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솔솔 뿜어져 나옵니다 사랑의 향기를 뿜어주는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 정말 마음을 쏙 빼가는 이 화장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화장품은 아쉽게 생명을 위해서 손에 있는 멍게